혹시 지금 숙소에서 방을 쓸 때 룸메이트가 어떻게 되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? 그럼 뱀뱀부터? 막내부터 시키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. 오른쪽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. 저는 지금 유겸이랑 방 같이 쓰고 있어요. What's up? What's up, man? What's up, Michael? 근데 그 안에는 또 그 안에 또 주니어 형이 있어요. Oh, sorry. 예전에 주니어 형이 아니에요. 지금 주니어 형이에요. 내가 잘못했다. 진영이 형이 저희 밤 안에 진영이 형이 아내 화장실 옆에 살아요. 혼자. 혼자 살아요. 왜냐하면 이 전에도 이민호 선배님한테 감사합니다. 그래서 혼자 살게 되나요?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. 이 이민호 선배님 아역으로 할 거를 저희가 데뷔 전부터 알았던 거죠.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거예요. 당연합니다. 에이, 이거 이제 계속 방면 좀 했어요. 무슨 방면은? 후진. 아, 후진. 후진. 이거랑. 후진. 사실 이거랑...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주셨어요. 방금 그 말 통역한 거예요. 아, 통역한 거예요. 네, 와크 씨는 누구랑 방송해요?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... 어 맞아. 난 잭슨아 헤어지고나서 본인 어필을 꾸준히 하시네 영재씨랑 쓰고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쓰고있죠? 네 아니요 뭐 한말있어? 불만있어요? 아니요. 너무 조용해서 저 혼자 방쓰는거 같아요 컴컴 너무 조용해서 마크형이랑 방쓰면 항상 혼자있는거 같아요 저 호텔에서 마크형이랑 방쓰는데 진짜 너무 조용해서 벽이랑 있는거 야 그럼 좋은거 아냐? 이제 막 혼자 방쓰는처럼 느낄수 있잖아 아니 근데 공간은 좀 빠져 나는 이 때문에 안맞는거 같아요 아니야 근데 마크 요즘 많이 많아졌어 나 말할대 그래 아 근데 대체 어느정도로 말이 없으신거에요? 아니 근데 이 정도에요 보여드릴까요? 밥먹었어? 뭐해? 뭐하고있어? 아 진짜요? 저번에 드림 선수들한테 제가 옆에 어 마크형 잭슨이랑 왔어요? 아니요 어 왜요? 다쳤어요 진짜 말없어요 재범면 재범면 저 내가 얘기해? 이렇게 둘이 써요 이렇게 둘이 잭슨과 잭슨 잭슨과 둘이서 쓰구요 뭐 할말있어요? 저는 선풍기 정말 좋았어요 선풍기 알아서 다 하시니까 지금 그냥 내버려둬도 될거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저도 헤어지고 나서 제 몸형이랑 쓰고 있어요 선풍기 혼자 쓰네요 나 오늘 너무 아파 1층 2층이라고 네 선풍기 네 나눠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분이 같이 쓰신다는거죠? 네